퀴즈 얘들아 빨리 가서 공격해 이건 뭐야? 트레쉬월드가 파괴됐다고? 제가 마지막 희망이래요 중력 안정장치 하나 더 뽑아줍시다 공격 안정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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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운데 이건 판 양쪽을 다 막아야 되거든 센터 안에 인결이 되었다고 생각해 여러분은 이 공격은 맞았다 기존이 만족해 유빈의 연결이 열려 아시오 수업이 털으니 수업은 부족 또 수업들 은행 유금한 기업이 열려 기술장 체수가 필요하다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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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-4-2%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 이거 만들어주고요. 균열 발생기 그리고 미친듯이 적 잡으러 왔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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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에 적게 되었습니다. 위치에 적게 되었습니다. 위치에 적게 되었습니다. 와우. 미쳤네 이거. 이거 얼마나 버텨야 돼요? 두번째 Alpha. 위치에 대해서도. 다음 각각은 ik fim 반복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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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기둥 저도 짓고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많이 마련해 트레이닝 수납과 한몸은 택 안전 트레이닝 조 belong 수납은 택시 욕시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직도 1분이나 남았어? 아직도 1분이나 남아가게 되었습니다. 유닛, 았탉 와 마지막 발 진짜 너무 지켜야 될 곳이 많고 유닛, 았탉 건축득, 공격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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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리스의 전체 자 신호송신기 만들어줍시다 여기다 지워야되는거야? 신호송신기를? 잠깐만요 일단 일단 저장 일단 저장하고 신호송신기를 저 앞에다 지워야되는거에요? 요 앞에다가? 아무 데나 지워도되지? 네 여행 오함을 보호하면서 철수용 타워로 이동하래요 여긴 이제 더 이상 무제할 필요가 없다 그만 가자 빨리 와보 보이좋 좋아좋아 잘 가고있어 와 안 터져 뭐 안 터져 와 여기가 위험한데 오히려 와 안 터져 제발 저 시설에 맞춰 보호해 왜 이렇게 못죽여 이렇게 애들이 아직 안 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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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옮겼어요? 와, 옮겼다. 아, 옮기는데 성공했어. 옮기는데 성공했어, 일단. 뭐야 옮기는데 성공했어요 아 아 아 깼다 호호 아 아 12분동안 진짜 엄청 집중했네 안 터지려고 아 자 엔딩인거 왔네요 이제 왜 행성 탈출하는거야 오버로드가 난가 지구는 결국 굴복하게 될것이래요 결국 빤쓰러난다는 얘기네 외계인들이 어 뭐냐 우리 인간들을 무서워해가지고 빤쓰러난다는 얘긴거 같네요 네 자 여러분들 커맨드 앤컨커3 전부 클리어했어요 자 GDI NOD 스크린 캠페인까지 전부 다 깼어요 네 아 4편에서 제친공 내용이 나왔는데 안나왔다고요 그래요 오 자 결국은 이 커맨드 앤컨커3를 전부 클리어 했네요 네 여러분들 정말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결국 지구를 지켜냈어요 여러분들 지구를 지켜냈습니다 지구를 지켜냈습니다